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잡아드리는 여러분의 영어선생님 권윤아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여러분께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 어떻게 진행하실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수능 만점을 받으실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리엔테이션 진행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즐기면서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어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제 강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 수업은요. 수능에도 그리고 내신에도 여러분들이 배워서 직접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써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실제 시험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전략을 여러 가지 제시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냥 영어 하면은 그냥 해석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단어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생각들 하시잖아요. 물론 단어 많이 하면 좋고 해석 잘하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해석을 다 하고도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 가서 혹은 단어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글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여러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상당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고도 단어를 다 암기하고도 답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반대로 단어를 좀 몰라도 구문 해석을 조금 깔끔히 못해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답을 맞추실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래서 해석 단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플러스 알파다. 이게 바로 뭐다? 독해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 분석 굉장히 중요하겠죠? 해석 다 했는데 단어도 다 아는데 선지에서 매력적 오답을 자꾸 골라서 답을 틀린다. 그럼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해야 오답을 제거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들을 제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예요. 선지 분석법. 이건 뭐냐? 선지가 1번에 2번에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고르면 이게 정답이고 이거 골랐더니 이게 정답이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지를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유나는 예쁘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유나는 키가 크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유나를 보시면 안 되겠죠? 유나는 어차피 공통 키워드니까 예쁘단지, 키가 크단지, 나머지 키워드를 비교하는 물론 이건 영어로 돼 있겠죠? 그래서 선지 분석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이거를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매력적 오답을 안 고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는 방법 제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단어도 다 알고 구문 분석도 잘 됐어요. 그런데 다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 생기는 거냐.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 국어를 조금 더 센스 있게 바꾸실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꾸 해드릴 건데 추상적 개념을 쉬운 말로 바꾸셔야 돼요. 다시 한 번 추상적인 어휘는 쉬운 말로 바꿔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읽었는데 머리에서 무슨 말인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자, 글을 읽는데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얘가 주어 자리에 나와 있고 얘가 키워드래요. 자, 그러면 socially nervous people, 물론 다 알아요. 사회적으로 초조한 사람들. 자, 그런데 사회적으로 초조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한테 쓰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회적으로 초조한 사람들? 왜 초조하지? 어디가 아픈가? 뭐가 불안한가? 막 혼자만의 시나리오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독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 다시. 여러분 검정색이 어떤 색인지 정확하게 아시려면 흰색을 아시면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 이분법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의 독해법은 이분법적 사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적으로 초조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socially의 반대말이 있을까? 있어요. 그건 바로 individually예요. 여러분, socially 뭐죠?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라는 말은 두 명 이상이 함께 있는 공간. 이게 사회잖아요. 그러면 반대말은 혼자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럼 socially의 반대말은 individual이에요. 그러면 individually는 혼자 있을 때, socially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다시. 사회적으로 초조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초조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뉘앙스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두 번째 한번 예 들어볼까요? naturally beautiful. 당연히 아시는 단어. naturally.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beautiful. 아름다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럼 뭐 어떤 뜻일까요? 네이처 하면 여러분, 네이처의 아주 중요한 뜻. 독계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뜻은 자연이라는 뜻보다 선천성을 뜻하는 단어로 더 많이 쓰입니다. 다시. 자연보다는 무순성? 선천성. 반대말은 당연히 후천성이겠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다? 선천적으로 아름다운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연적으로 아름다운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예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되게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자꾸 다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짚어드리기 때문에 선생님은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강좌 전개를 또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자, 독해 전략 20. 이게 뭐냐? 자, 가장 먼저 21강에 해당하는 조금 방대한 분량인데요. 자, 여러분들 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키워드랑 주제문 빨리 찾아야겠죠? 그래서 키워드 주제문을 빨리 찾을 수 있는 20가지 저만의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뭐 첫 번째 선생님이 독해할 때 물음표 나오면 잘 보세요. 라고 가르쳐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기호 같은 거 잘 안 봐요. 물음표 아니면 따옴표 아니면 dash나 아니면 colon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독해 전략할 때 알려드려요. 어, 이거 왜 잘 봐야 되지? 얘는 왜 잘 봐야 되지? 이거 왜 중요한데?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키워드랑 주제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략 20가지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암기하셔서 또 독해하실 때 써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고급 좀 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강의 몇 강? 21강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배우시고 나면 아, 독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그런 문제죠. 자,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도 그냥 막 그냥 막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해석만 하면 안 됩니다. 얘도 전략적으로 문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전략은 뭐냐? 바로 이거죠. 자, 빈칸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위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지 그 방법을 전략을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거를 마스터하셔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1등급 받으시겠죠? 자, 그래서 2등급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전략 연습을 해 드릴 건데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다. 그럼 답의 단서는 이쪽에 나옵니다. 자,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외까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빈칸의 위치를 통해서 답을 찾는다. 자, 이게 6강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것도 물론 1등급을 가르는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문형들이죠. 자, 빈칸만큼이나 어려운 순삽탈이죠. 자, 순서,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그 다음에 문장 제거, 탈락을 의미하는 순삽탈.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어휘 문항입니다. 자, 밑줄 5개 어휘에 그어 놓고 잘못된 어휘 찾으세요. 이거 여러분들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휘, 순삽탈. 이 4가지. 이 4가지도 세미 전략 7가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정확성이에요. 그렇죠? 문제 풀 때는 어? 이거 내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채점하면 다 틀려요. 그럼 그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감으로 풀어서 그렇습니다. 아, 단서를 찾지 않고 왠지 느낌으로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자꾸 느낌으로 풀고 감으로 풀면 어떤 일이 생긴다? 아, 풀 때는 맞는 것 같지만 채점하면 틀린다. 이런 슬픈 일이 생긴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 있는 게 뭐예요? 항상 단서. 단서를 찾는다. 단서를 찾는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사실 이과생들이 더 환호하는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과생들은 숫자적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답 좋아하거든요. 과학적으로 딱딱, 논리적으로 딱딱. 근데 여러분 영어는 대부분 어때요? 뉘앙스, 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답이 딱 떨어지는,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그런 영어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략 7가지 배우고요. 이거는 5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여러분들 21, 6개, 5개. 32강이겠네요. 여러분들이 32강. 보통 한 강좌당 20분에서 25분 정도? 그럼 시간상으로 하면 별로 몇 시간 안 되는 수업이긴 해요. 여러분 이거 딱 들으시면 아, 도피 이런 거구나. 아, 어려운 문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자신감이 빡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럼 수강 대상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예비 고3이겠죠? 수능 대비하셔야 되니까요. 하지만 나는 공부 잘하고 싶다. 남들보다 좀 더 한 발짝 빨리 서두르고 싶다. 그러면 고2 학생들도 수업 들으셔도 되고요. 자,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감으로 푸는 거 지쳐버렸다. 자, 감으로 풀다간 어떻게 돼요? 계속 매력적 오답 고르고, 채점하면 계속 틀려버리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선생님은 뭘 중요시 여긴다? 단서. 자, 단서. 꼭 단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실 수 있도록 그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암기하셔서 문제 풀 때, 단서 찾을 때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여러분께 전략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물음표가 왜 중요할까요? 글 읽을 때? 뭐, 이런 물음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이러 블러블러 합니다. 라고 설명해 드려요. 글 읽을 때 쌍따운 표 왜 중요할까요?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설명해 드려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 이거 암기한 거 바로 적용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론 설명해 드리면 바로 문제가 등장하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배우신 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립니다. 자, 물론 당연히 전략 적용 연습을 할 때는 해석과 어휘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사실 전략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문, 그리고 기본적인 어휘들, 이런 것들은 장착하고 오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게 돼 있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수능 1등급, 그리고 내신 1등급까지 욕심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 본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